오늘은 피부관리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콜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데콜테 관리할 때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그런 장면은 쇄골뼈 아래에 이 윗과 아슴을 겨드랑이를 향해서 독소 배출해주고 이런 마사지 이거는 데콜테 관리의 일부일 뿐이고 궁극적인 데콜테 관리의 목적은 목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경추에 있는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데콜테 관리입니다. 데콜테는 우리가 나무의 뿌리라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.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이 나무줄기 목과 이파리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상층 부분이 다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피부관리할 때에는 항상 마사지도 그렇고 팩을 할 때도 그렇고 일단 먼저 데콜테를 다 풀어주신 다음에 얼굴 관리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. 혈액순환도 돼서 얼굴에 있는 독소도 더 잘 빠지게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먼저 얼굴 관리 들어가기 전에 등 관리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합니다. 등 마사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등 근육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데콜테, 어깨와 승모근, 이런 앞가슴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로 올라가는 관리가 있고 또 최고가 관리는 이제 다리와 골반 근육을 다 풀어주고 골반도 맞춰주고 등 근육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데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굴로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는 관리가 가장 고가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가장 좋겠죠.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풀코스로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폼 롤러나 마사지 벌로 10분, 15분 정도 등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이 데콜테 근육 풀기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 그 다음에 얼굴로 올라가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네 그러면 데콜테 관리의 첫 번째 근육 풀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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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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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